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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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오늘도 정해치러 왔고요 일단은 밑밥 밑밥을 일단 떡밥을 일단 잘 만들어야 되겠죠 미끼를 그냥 요래가 놔두는게 물만 조금 먹어서 이렇게 놔두면 야가 좀 퍼지거든요 퍼지면 요렇게 일회용 봉지에 넣어가지고 완전 딱 묶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꽁지만 조금 떼어가지고 밑으로 쭉쭉 짰었으면 되게 편하고 좋아요 벌써 올렸어? 너무 빨리 올린거 아니야? 좀 글래? 마수 축하 작다 바쁘다 좀 낫네 이쁘다 그니까 전화도 와야 되고 실때문에 공이 전화 오는데 찍을 그게 안됐어 잘 잡으면 많아 콩만 하는게 문제 야 그건 진짜 그건 방생이다 완전 방생이다 잘 잡아라 잘 잡으면 많아 전부 다 쓸만한게 없는데 근데 힘을 그만해서는 확 거짓고 가대 뒷줄까지 확 거짓고 가대 뒷줄까지 확 거짓고 갔는데 입질은 뒷줄까지 확 거짓고 갔는데 시약은 별로다 바늘 살렸어 바늘 살렸어 바늘 살렸어 이리와봐 수고 뭐야 우리 내일을 거짓고 가 나는 거 못 자라고 뭐 어짜든지 그건 니 알아서 하고 욕온다 요런거 잡고 기술자 소리 듣고 꼬만한거 잡고 기술자 소리 듣고 욕봐 그래도 오늘 좀 잘 잡는데 아주머니 응? 나는 왜 안되지 응? 또 조금 띄구나 응 알았어 이것도 마차 갖고 갔어 응 응 어디서 오셨다고요? 서울이요 서울이요 뭐 저거나 사나 그거라도 갖고 갔어 응 유튜브에 리플을 만들고 네 맛있게 드시고요 어머님께 갖다 드리세요 네 그거 피 빼갖고 얼음 위에 딱 올려가면 집에까지 가도 했다 먹어도 돼요 응 잘다 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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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거나 말거나 오늘 너무 잘 잡는 거 같애 내가 낭시할 여기가 없어 응? 오늘 잘 물어주네 그렇네 수금도 빼놨다 오죽하면 밤에 자다가도 닦는 꿈 꿨다는데 오죽하겠노 하았다 알라잠다고 고생했다 뭐라드노? 응? 구릉파 아저씨 뭐라드노? 이것도 큰 거라고? 어 병이 이것도 구동 구릉파에 비하면 크다고 고생했다 아이고 열심히 하면 된다 재미없는 소리지 말고 해봐라 어디로 갔어? 또래 들어갔뻔어? 모래? 응? 나왔어? 응 나왔어 나왔어 아이고 빨빨리 제압을 해야지 오래 걸리니까 괜찮아 시야도 단절은 크지도 않구만 그래도 그거도 하고 나만 오늘 중에 그나마 좀 낫다 아이고 진짜 그나마 좀 낫다 그나마 좀 낫다 좀 해놨다 약간 걸렸다 야 응? 나도 모르는데요 그녀 tú 꿀을 발랐나 어제나 미빠밖엔 꿀 발라놨어 허허허허허 그래서 알라들만 달라드는 거야? 그런가 봐 나는 술을 발라야 돼 큰놈이 오게 이 씨 야 짠챙이 씨 말 넣는거 아이가? 응? 씨 말 넣는거 아이가? 내가 씨 그러면 씨를 말 넣고 큰 거를 잡겠다 씨를 다 쳐라 내가 큰 걸 잡게 알았다 아이고 씨 쳐야 되겠다 진짜라 씨 말 넣는다 이거 잘 놓는다 이거. 예쁘긴 하다. 놓치지마. 놓치지 말고 잡아 올려라. 놓치지 말고 올려라. 와. 야. 제대로 한 건 했다. 제대로. 와. 와. 진짜 장원이다. 와. 제대로 한 건 했다. 축하한다. 알아듬다. 이게 낫잖아. 그래. 100배 낫다. 이건 그래도 사이즈 좀 되는데 두 마리 지금. 어디서 왔었어요? 부산에 오셔서 온대요. 벵에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저희들 헷떡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지금. 맛있게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사모님이랑 맛있게 드세요. 많이 못 잡아서 미안해요. 두 마리밖에 안 된다. 다 주고나 있겠네. 이거밖에 안 남네 또. 아휴. 집에 가서 며칠 동안 일하고 나와서 지금 병에 잡았는데요. 어? 사이즈 크지요? 어휴. 그러니까요. 지금 장근은 그래도 다 20단만 원 넘습니다. 넘는 거는 오신 분들 중간중간에 한 넷집 정도 나눠주고 나니까. 남은 건 이거 있습니다. 장근은 또 다른 분들 주고. 우린 이건 저녁에 햇떡 먹으라고 합니다. 아휴. 병에는 많아요. 많은데 알아서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람도 터지고 해가지고 쉬고 있어요. 사람들은 오늘 바람이 터져서 그렇고 병에 아직 나오는 시간 내년에 사람이 해놓고 오후 되면 많이 나와요. 병에 잡으러 너무 일찍 오시지 말라 그래. 병에 잡으러는 일찍은 안 오는데 자리가 없어요. 오후에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누워서 과자 사먹고 텐트 쳐놓고 놀고 있어요. 병에 나올 때까지. 오늘 병이돔 채비인데요. 일단 찌는 재료에서 지 안에 해갖고 밑에 조수고무 달고. 조수고무 달고. 목줄은 얼마 있어요? 직결매듭이고요. 직결매듭 해갖고 목줄은 길이. 목줄. 지금은 아직 아침이 돼서 한 1m 정도 했는데. 오후 되면 한 7,80cm 정도. 지금은 병이가. 이런 목줄이고요. 이거 병에 사모 바늘입니다. 병에 사모 바늘입니다. 오늘 열심히 한번 잡아볼게요. 오늘은 일단 요렇게. 네. 열심히 잡으세요. 찍지마. 이씨 얼굴은. 이리로 가까이 보내라.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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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꼴이다. 죽은 놈도 있다. 안 죽을래. 아. 그런다. 뭐. 뭐. 안. 발로. 긴 꼴이랑.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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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야. 예. 그냥. 이게 이런. 사이즈. 진짜 좋구요. 긴 꼬리는. 잔. 잔. 씨알이. 많이 나옵니다. 굵은거 별로 많이 없는거 같다 아직 안굵어졌는거 같다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네마리 다섯마리네 그래도 작은거 반생 다 해주고 잡은게만큼입니다 긴 꼬리도 잘나오네요 여사님은 카드채베갖고 카고에 카드에 안굴롭니다 벌써 카고에 카드에 아이고 말도 잡아놨다 지금 다시 이렇게 사갖고 카고 뭐하게 하였어 흰가들고 등도 엉키고 아 씨알이 큰거는 고는 크네 크는 크고 다른건 작다 좀 그래도 뭐 잘나오네 그래도 잘 많이 잡으셨네 손맛은 죽이지 그래서 아까 그때 나가가지고 저기 거일리 가가지고 영치 저 뭐 뭐 나오던 격 놀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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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래미 잡고 거기서 벵이 두마리 잡았어요 조그만거 아 사장님 뭘 안갖고 저게 다른사람은 다 줘버렸다 어떡하노 요만큼 요만한거 두마리 잡고 예